안녕하세요. 나는 버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할 건데요. 하미 네 하미 보조배터리 옛날 거를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에 배터리가 있긴 한데 이거 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좋은 게 하나 생겨서 이걸 한번 갈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갈 준비물은 드라이버 미니드라이버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는 게 아쉬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리퍼 우선 무엇으로 한번 해볼 것이냐. 네 잠깐만. 지금 한번 이 드라이버 미니드라이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드네. 어라 얘 안전한 걸까? 이거 다칠 수도 있겠는데? 네. 첫 번째로 이걸 해봤고요. 네. 두 번째 니퍼. 니퍼로 한번 뽀갈래 보겠습니다. 오오. 미력이 장난이 아닌데? 어. 키. 와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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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없길 바라고요. 네. 이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왕 큰 니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벌린 다음에 한번 여기를 찝어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어? 안되는데? 하... 그럼 한번 이걸로 내려 쳐보겠습니다. 훗!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그루메시 나와주세요. 네. 오늘 한번 이걸로 두드려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씨가 너무... 아! 정말로 대상... 사과드립니다. 네. 이... 오늘의 게스트 그루메시가 너무 세게 부르쳐가지고 카메라가 떨어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네. 오늘 게스트 씨 나가주세요. 아! 뭐야! 나 더 할래! 아! 네. 이어서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 어! 안 돼! 안 돼요. 이건. 다음으로 큰 드라이버 짱 큰 드라이버 짱 큰 드라이버는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도 변신이 가능한데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위험한 건 아니죠? 오! 음... 음... 이제 어? 이제 이 파란 불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음... 만신창이가 됐고요. 뒷부분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 옆부분 옆부분을 벌려서 뒷부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닐마블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네요. 오! 오! 그래도 멈출 수 없다! 오! 오!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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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안 빠지는데? 안빠지면 안되는건 없다 아 그렇습니다. 해냈습니다. 해낼게 한게 또 있죠. 해내야 할게 잠시만요. 새 냄새가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과를 몇편 짜고 있는건지 제가 이걸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나 봤네요. 카메라 신경써 안쓰고 아이고 이거 메모리책 메모리책 어 계속 건드리면 망할 것 같은데 어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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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ead 부 으 으 으 으 그렇죠 으 아내가 이게 배터리인가 보네요 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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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감격스럽습니다 어 만지인데 약간 초콜릿바 같은 네 안에 완전히 부드러워요 한번 코터칼로 회부를 해보겠습니다 와우 아 저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이시죠 와우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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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이제 건네면 큰일 것 같아요. 네. 더이상은 안전을 위해서 안될 것 같네요. 이거 좀 더하면 터질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세요. 네. 이거 터졌어요. 씨 하면서 연기나 하시는 거 보셨죠? 네. 이상으로 보조 배터리 해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